뭐 이런거있어어 해적전사가 뭐 이런거있어어어 어? 나오네 이제? 어 나오네 이거 굳이 할필이 없네 이제 흑마 거인 애기는 없겠지? 애기흑마는 아니겠지? 그럼 요거 두개 가져갈까? 이렇게? 흑마 즐거운 겨울맞이축제로군 여행은 자유다아 자유투어 김딱딱이 저에요 아 그래요 제 아이디 공개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인성불여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딱딱하니깐 나오네요 딱딱하면 나오지 동전쓰고 나가면은 다음에 얘는 6코가 되지만 다음에 동 나가면 6코 다음에 4코 5코 4코는 요거 복사 그래도 미리 필드를 먹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허허헉 디젤박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인이 나가 제발 그것만은 할수있는게 너무 많아 동전내고 빠르게 산거내면 산거 낼수 있음 이거 2년동안 2년동안 남은 말이야 오? 좋은데? 요거 내고 요거 하고 하면 나중에 거인 나가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가 안됩니다 요거하고 노로우 불왕이 지금 나갈 필요가 있나? 여덟 불왕이 지금 나갈 필요 없죠 근데 원래 5코스트에 낼 거를 요게 방해해 줄 수 있지 아니면 물약을 하던가 근데 노로우 하겠습니다 봐봐 이거 나갔으면 산거 못 냈지 잡아놓을까? 얘 아마 리노라서 더이상 안나올텐데 근데 잡으면은 문제가 타오리산 또 나올거고 손해거든? 이거 일단 내야 돼 명치차 생읍인데 이거 하..이거 생읍이야 생읍 아니어도 안불도 있고 하..이거 선턴으로 먼저 가져가니까 안좋다 그쵸? 쪽반은? 하..이거 자식이 뭘 끌이소이야 하.. 비룡을 안치지 명치를 치지 그럼 난 리노 저 압박에 저.. 리압배에 어.. 스.. 시.. 소름소름 시름시름 알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이걸 내까도 했는데 때리고 또 안부라면 시.. 체력이 심각해 하.. 짜증난데 계속 이렇게 계속.. 계속 손해봐 리압배 나가겠네 아이 몰라 아 이거 원래 불이에요 상상이 리노옥에 근데 왜 돌리냐고요? 리노옥이 많은 요즘에 내 맘이죠 근데 도발 내도 안돼 이렇게 피 달아가지고 하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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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뿐이다 아까 이거 불안을 냈어야 돼 3.. 이 코.. 3코스트 남았을 때 불안을 냈어야 돼 드로우를 안하고 그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불안이 나오면 불안을 끊고 가기 때문에 상거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지금 리압배 대행 유행이에요 지금 리압배 대행 유행이에요 그니까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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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이 톡 톡 뭐 이런거있어 해적전사가 뭐 이런거있어요 해적전사 써요? 개울받네 나 쓰는거 못봤는데 누가 저걸써? 노우덴 폭스 평우까기 아 내 핸드 다이거든 다 아파 변건이형 요즘 마구마구는 아예 안해? 예 안합니다 은하말림인데 옛날에 같이 했는데 아 짜증나 안되겠어 내가 소환했기때문에 나도 할말 없어 좀 퓨어하게 갑시다 요거하고 몇 턴 내면서 톡톡톡톡 그리고 TC-130 필요없어 너무 그거야 욕심뽕 카드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거는 그리고 아 독 무기 깨는거 하나 넣을까? 무기 깨는걸 넣자 무기 깨는걸 넣고 그리고 여기에 그거 괜찮을거같애 텔로스 텔로스 괜찮을거같애 그쵸? 전사 아 아 근데 전사에 약해 이육짜리를 빼가지고 아 이러면 전사한테 약하지 이육짜리 빼서 사실 그것때문에 넣는거 아 지랄났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총마리다 넣으려고요 그 이 미친 행사인 빼고 그래야겠어요 오 좋다 아 아 이길 동전쓰고 나와가지고 1턴에 나와가지고 준네 첫내 어? 계열받게 끼도 아 아 계열받고 진짜 네 제 이름 한번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동훈님 축하해요 아 아 계열받아 뻔뻔하게 치는거봐 무거 무거운거 하나 내라 무거운거 하나 이거는 아 근데 용템 그거 쓰죠 씹세끼 쓰죠 그 뭐야 라그 같은거 쓰죠 어 베니몰냐 아 피해서 수액 수액이지 말지 날뛰지 너무 아프고 사자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애 아 아 아 아 새끼봐 이거 이거 할걸 아 형은 깎아고 이거 할걸 그죠 아 형은 깎아고 할걸 분명히 라그타이밍인데 아 이것도 괜찮구나 아 얘 연격 안써 용태문 안써 박물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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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드로우를 보고 일일 일일 이를 체력을 많이 남겨놔야돼 그럴려면은 영착을 하고 또로우를 하는거야 그쵸 그래서 영착을 하고 때려서 또로우하고 또 나왔네 그러면 요거돼서 도발같은것도 있어요 어후 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러면은 씨발놈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씨발놈으로 먹었지않고 오 띠옹 뭐가 좋을까? 당연히 하나 잡아? 내가? 그러면은 십이 십이면 그래도 하수임을 남기는게 낫겠지? 아버지? 아 그러네 아버지 있네 영족들은 고향이 고향이 없네 한 게임을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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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베니 물려 베니 오 오 호잇 호잇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아 개요일만네 응? 미쌨끼봐 미쌨끼봐 제가.. 음.. 기대값이 미친놈 정령 그리고 미친놈 마법 그리고 없어요 물리학은 뭐뭐있지? 모르겠다 뭐부터 할까? 물약부터 해야되나? 어? 빙결 좋다 고통 신비한 하자 얘를 올리는게 날지도 몰라 아니에요 좋지 않죠? 헉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 물약부터 봤어야됐나봐 아 아 물약부터 봤어야됐어 그쵸? 아 속상해 아 아 난 때리고 드루.. 드로우를 해서 딜카드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이랬나봐 참고하겠다고요? 이게 어떤 그거냐면요 계속 그 비밀결사 애들로 폐보충을 해서 산거 타이밍을 안 느려지게 만드는거에요 그래서 찌꺼기로 계속 싸워주고 그 상대는 골단 이게 왜 작은거인 전병거한테 있냐면 거인이 산악거인만 들어가요 원래 용거 산거가 있어야지 거인흥마거든요 아 얘 흥마랑 하면 너무 약해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군 책바용 잡고 영웅 얼렸으면 됐지 근데 왠지 신비한 아살로 잡고 싶으.. 싶으시잖아 그게 사람 심리잖아 좋아요 내가 먼저 낸다 떼봤자 기껏해야 비룡 소리 지르지 마 오케이 이쪽에 이게 비룡 기껏해야 비룡 퍽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요? 요거 아르거스를 씌우는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도발을 씌울까? 아니면 물약? 도발을 그냥 올리자 그쵸? 그쵸? 빼기 어? 얘도 이거네? 띠용 빨고 요거는 잡아주죠 왜냐면 쪽발기가 있으니까 나는 빨고 넌 못 빨고 지불 아아 병신, 병신새끼 이거 아 병신새끼 나오네 병신새끼를 낸다 이거지 물 끌 소녀 호잉? 흠 흥자는 필요없을거 같고 어? 아다 두개 나오네 터지네? 어? 어떡하죠? 아 이거 내가 냈어야됐네 하나 둘 셋 넷 이거 터지겠지? 혼아 혼전 나오겠죠? 아니면은 밀고자를 내줄수도 있어요 저번에 밀고자 내줬거든요 저번에 밀고자 내줬거든요 어우 좋아 성견장 괜찮아요 그냥 요거를 쏘고 아 아 리노니까 아껴할걸 그랬나? 요거 내지배라고 뭐가 죽을지 몰라서 뭐가 죽을지 몰라서 안 때렸지 이거는 때릴걸 그랬다 어차피 2는 내꺼 있으면은 때리고 일일이 남으면 어차피 못잡으니까 일일은 때려놓고 했어야겠네 그쵸 근데 지불하면 빨수가 없잖아 그쵸 아ita 다 빨 수 있구나 응 그.. 그 뜻이에요 11은 어차피 못 잡으니까 11은 치고 22는 안 치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 쪽발기 아.. 쪽발기 어.. 어.. 걱정하지마 방어 퇴새 완료 정발이 차가운다 아니 할만해 원하는 게 원가 압도 같은거 찰나 으 으 으 으 으흐흠 라그널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 구나아아아 도발을 깔 수 있으면 자락 해도 되죠 고리 그 어활고리 요거 요거는 될거같은데 집을 썼죠 그럼 이거에서 하고 또로우하면 될거같은데 또로우하고 쟤 실버 감사합니다 1댐은 그거였죠 부패였죠 엘프궁 엘후궁궁수나 멧돼지 아니죠 21이면 살죠 지금 남은게 안불 지금 남은게 안불 지옥 물약은 안쓰겠지 안불 황천 이렇게인가 제 생각에는 불가사이라 컨셉 덱으로 그냥 하나 더 넣는척 그게 나을거같아 까사쿠스 다 병신물약 하겠다 그죠 병신물약 도발 다 뚫어버리는 병신물약 자락을 아 지금하면 안되네 자락을 도발 안불 아님 카자쿠스 2블리앤 3블리앤 1블리앤 지버 아 4블리앤 지버 1블리앤 1블리앤 kap 2블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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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암불이 남아서 이거 이제 도발 살면은 자랑 나가면서 쭉쭉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황천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물약 하나 남았고 까자쿠스 88 오 이거랬네? 광역 안 뚫리네 아 자락으로 정리? 오 맞다 괜찮네 자락으로 정리 아아 안되는데? 아 되지 아 된다 아 이거 어떻게 써야될까? 눈보라로 하고 했어야 됐나? 아 나 왜 생각하고 못했지? 그러네 그럼 어떻게 써야지? 그 뭐야 눈보라를 썼어야 됐나? 어 빼 빼고 요걸 써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이 넥 컨셉에는 요거 쓰고 요걸로 대충 하고 그리고 이 불가사 일을 하나 더 써 덜투루 빼 이게 너무 수동적이야 덱이 상거덱이요? 당연히 안갖고 가지 해적에도 약하고 맛 흑마전에도 약하고 오구로 오구살피자로 음 맞네 오구살피자로 잡을걸 그랬네요 아 맞네 내가 명추를 쳐 안췄으면 안죽는데 그쵸? 도발에 하나 살아있으니까 도발에 하나 살아있으니까 도움 해머를 위하여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도발에 하나 무슨 데예요? 요번주 토요일에 갱소브 과제전 대결이 붙지마 이게 침묵 먹어도 침묵은 먹을리도 귀여운 겨울맞이 축제로 반전 매력에 빠져들여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 뭐야 또 이거 아 이거 미친놈 나오면은 죽는데 그래도 딜을 받아주는 칠댐을 받아주니까 괜찮겠다 칠댐을 받은 칠댐을 받은 정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많이 내니까 꼬인다? 답은 리노인가? 뭐야 이거 낼거 없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것이 멋지다 우울인데 아 이거 동전쓰면은 얘를 못내 다음턴에 뭐 얘가 나한테도 상땜좋아 아 생전할걸 지불 나올수도 있는데 맞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쉽게 포기했네 예? 작은건 전병관데? 판반?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 뭐야 얘 왜왔네 불길하게 계획대로라면 요걸로 폐보충 다음에 폐보충하면은 내 칼목 아 요걸로 잡아야겠다 내 칼목 걱정마십쇼 음 음 마리마리 종마리 쇼 무기 없어라 제발 좋아요 이것도 안올렸어 아 그거 할라고 또로우나 뭐 할라고 하나보다 아 아 미친 소름끼 요고 요고 하면 될거 같고 일단 요고를 내서 요고를 내서 새로 오 이거 좋다 으와 연겹 아우 찍겠다 니가 더 아파보이는데 너? 이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여유있는데? 거무광 뒤죽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할까? 아 이게 뚫리잖아 안 뚫리게 해야지 이거를 물약을 보고 아 베니 물약 왜 최악의 선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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